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늘 KBS 의료진단에 출연해 법과 원칙이 있는 만큼 절차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환자 곁에 돌아와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예고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성 실장은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 수치로 현재 증원 규모 변경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